재밌으려고 한 번 해봤어요. 실패! 아 죄송해요! 안녕하세요 싱글즈의 독자 여러분 김지석 정소민입니다. 지금부터 핑퐁 인터뷰 시작해볼게요. 약속하신 건 안 까먹으셨죠 소민 씨? 저희 월간집 첫방 할 때 저 팔로우가 0명이신데 저 이틀 동안 저만 팔로우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노코멘트이신데? 아니 노코멘트가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같이 촬영했던 모모 제가 존재감의 문제인가요? 아니요 제 기억력의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어딘데요 어디 언제? KBS 드라마 리딩실 제가 썼습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의문을 뺀는데 좋은 걸 많이 먹을게요. 이렇게 케미 넘치는 저희 두 사람 싱글즈 7월호에서도 확인해주시고 월간집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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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